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웬 아마존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NFT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 지점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인터넷 속도, 네트워크의 안정성,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바로 앞으로의 수익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죠.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에 있어서는 쇼핑이다 보니 그걸 빌리자마서 모든 것들을 연결시킨 회사, 게다가 AWS라고 하는 아주 멋진 크라우드 컴퓨팅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본격 궤도화에 올랐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 이 중에서 가장 스타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제프 웨저스의 블루 오리진이 있고 지금 제프 웨저스는 아마존을 그만두고 블루 오리진 쪽에 올인하기 시작했거든요. 둘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라이벌 전을 벌이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트위터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앞서 있는 건 스페이스X죠.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 스타링크가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슈에서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하고 더불어서 블루 오리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앞으로 5년 뒤 그러니까 2027년 정도까지 38번의 발사를 통해서 지구가 있으면 지구도 인공위성 보통 여기 있거든요. 이걸 저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궤도에 3236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를 덮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프 웨저스 그리고 스페이스X 다 지금 덮고 있는 상태죠. 계약을 해서 궤도화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진짜 할 거야. 계약 맺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 우주인터넷 위성은 블루 오리진에서만 발사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 건데도 불구하고 관계사이긴 하지만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의 합작회사 중에 UL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38번 정도 발사를 하고 프랑스 회사 아리안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8번 정도. 블루 오리진에서는 27번 발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태워서 줄줄이 하늘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우주로. 이 중에는 성공하는 것들도 있고 제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위성을 언제 쏘게 되느냐. 2022년도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작년 11월 달에 10년 프로젝트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7년 정도로 땡기게 된 거니까 정말 많이 당기게 된 겁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앨런 머스크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마치 테슬라처럼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베타 서비스부터 돈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국내는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을 선택하기도 했었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 이 블루 오리진은 과연 이제 아마존이라고 되겠네요. 아마존의 프로젝트는 완벽한 서비스를 내놓을지 아니면 스페이스X처럼 베타 서비스를 내놓을지 역시도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더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브로드밴드 전 세계 1위죠. 최초의 5G 상용화 국가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심이 있잖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죠. 5G 다음에 6G, 7G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는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연구하고 우주인터넷 쏘는 거 있습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몇 천대를 날리겠다. 이건 아직까지 계획이 없거든요. 우주인터넷 사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남았어요. 앞으로 10년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쪽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금간산업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게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우주인터넷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것들 정말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빨리 고민하자. 그리고 돈을 투자하자. 이 생각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얘기해보죠. 카카오 상생기금 조성 스타일 얘기 있습니다. 상생기금 조성이다. 계열사는 축소한다. 보게 되면 카카오 상생기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있었어요. 3천억 상생기금을 조성을 한다. 5년간에 쓴다. 돈 쓰겠다는 얘기고요. 계열사 감축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선점 전략 이런 게 나왔는데 해설을 좀 봐보죠. 어제처럼 카카오의 보이스룸 업데이트 이야기 드렸었죠. 그거 이야기 드리고 저희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 방에다 여쭤보게 되니까 확실히 안드로이드는 바로 적용이 됐어요. 아이폰은 들어가 보니까 iOS에 버전이 올라왔다라고는 되어있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게 되어져 있길래 또 방송 들으실 때는 모르겠습니다. 적용이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또 카카오 이야기 전해드릴지는 몰랐는데 하나씩 보죠. 3천억의 상생기금을 조성을 한다. 이건 어떤 얘기냐. 이 기금 돈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냐. 상생기니까 같이 살아남자. 소상공인한테 쓰고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가 있습니다. 공연예술 창작자. 모빌리티 종사자. 스타트업, 사회적 약자, 디지털 약자한테 쓰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온 거는 온라인 맞춤 교육,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카카오 엔터, 창립 지원 재단 설립 등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카카오 쇼핑 라이브 있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 관계되신 분들한테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택시 종사자분들한테 광고 수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을 지원해주게 되면 상생기금을 쓰는 거겠네요. 스타트업, 카카오 엔터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면요. 공연 예술 창작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디지털 컨텐츠는 마찬가지죠. 웹툰과 웹소설이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 카카오 쇼핑 라이브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혜택을 준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본인들의 투자금에 대한 것들이 상생기금으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한번 해보고요. 나쁜 건 아니죠. 돈을 모았으니까 그 얘기는 약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계열사 134개를 100개로 줄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34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카카오 사업 접는 거냐? 아닙니다. 제 편이에요. 비슷한 사업 요약들이 있다 보니까 합종 연행, 두 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시도는 계속 있었고 조금 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100개 정도 줄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카카오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 소상공인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걸 잘 벗어나 있느냐? 네이버죠. 네이버 제가 눈이 얘기했었죠. 쇼핑 라이브로 만들 때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에서 약간은 좀 빼져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업에서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해보죠. 앨런 머스크 트위터 지분 인수 소식입니다. 야영씨 진짜 하는 거죠. 지지난주 정도?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이 형님 설문 참 많이 하죠. 내가 이거 지금 주식 팔까 말까 이런 거 설문하시잖아요. 신중하게 대답해라. 우리란다. 그걸 진행하셨던 건데 트위터에 대해서 트위터가 민주적이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팔로우가 댓글 달았습니다. 하나 만들지 말고 그냥 트위터 사버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닿았어요. 지분이 원래 0.2%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9.2%까지 인수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트위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봤는지 트위터의 주가는 5% 정도 상승까지 썼어요. 이사 임기가 2년 뒤인 2024년까지 된다고 하니 꽤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트위터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는 걸까? 바로 또 설문 올라왔어요. 4월 5일에 트위터에 편집비트는 필요합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트위터도 낯장불입이거든요. 내가 지금 흑역사라서 지우고 싶은데 지우는 건 가능하다. 근데 재편집은 안 되는 거야. 오타가 났어도. 이거 좀 불편하지 않았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해하게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어? 근데 잠깐만. 지금 제가 캡쳐로 떴는데 예스를 YSE로 썼네요. 요즘 이렇게 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뒤집어져 있는 건가? 예스...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지금 예스 긍정적으로 편집버튼이 필요하다. 73.6% 정도가 됐죠. 과반수 이상이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편집버튼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설문에 신경 쓰이는 이유는 앨런 머스크가 그냥 재미로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신중하게 답해라. 왜 신중하게 답하냐? 트위터 경영진들 입장에서 앨런 머스크의 입을 트위터 제일 잘 쓰고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확대해석하기는 이르지만 트위터에 굉장한 변화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트위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쓰는 사람들이 적어서 썼는데 NFT 얘기를 할 때 트위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요즘 기업들도 NFT 뭐 자기네들의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활동들을 점점 트위터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활용하고 있어요. 팔로우 서로 신청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세 가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마존 우주 인터넷 본격 궤도화에 들어갔다. 두 번째 카카오 상승기금 조성 계열사는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앨런 머스크 트위터 지분 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참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